혜성 최이시 satellites contexts 장 unit geme quats구 투주 김장 김장 정 fres 기 Scout 턱 축 перем 품을 먹어 밥 한 번 먹잖아 철산도 목산된 할인 있더냐 하루하루가 선물인 것을 타지 말라고 잡아봐도 세워라 내 장사 있더냐 서울의 터키 동산의 터키 머리도 잃어버리고 미리도 남돋아 살아온 인생 사는 게 머릴 거 있더냐 아파봐도 보자 아파봐도 보자 시간에 내 얼굴도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흙을 보고 한 번 더 넣자 우리 계약공자 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박수와 합성! 한 번 더 박수와 합성! 마지막으로 호흡입을 나눠서 박수와 합성! 찬란하고 못난 사람 따로 있더냐 함께 사는 게 인생인 것을 가진 않더냐 잡아봐도 시간은 저만 지나도 사랑이 때문에 가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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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물려버리고 모락돋아 모락돋아 저만 명의 한새도 모르는 것이 하파봐도 보자 하파봐도 보자 하파봐도 보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발돌보고 밥 한 번 먹자 보고 싶구나 나의 친구야 발돌보고 밥 한 번 먹자 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양국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곳 경기장에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셨습니까? 네!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또 훌륭한 또 우리 선배님이 무대를 준비하고 계시고 제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실 거죠? 네! 감사합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9회 인천 계양국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앞선 무대 재밌게 즐기고 계시는 모습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중계 화면을 직접 감상하고 왔는데 제 무대까지 재밌게 즐겨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습니까? 네! 찬성검사 이찬원 찬성검사 이찬원 찬성검사 이찬원 찬성검사 이찬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은요 전국 팔도를 유랑하는 사나이 청춘이라는 제 노래 보내드릴텐데 여러분과 제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! 연습해보겠습니다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한 번 더 연습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돈도 좋지만 헤이 명예도 좋지만 헤이 준비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곡으로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나이 청춘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나이 사나이 나른다른 사랑이 인천의 사랑이 태양와서 행복한 인천 사랑이 태양도 살아있니 나른다른 사랑이 전라도 사랑이 이제 이 남자 희망만은 순종량 전라도 사랑이 어디라도 빌려놓다 가만 울려 꿈타는 사랑을 찾아 하나, 같이 준비하시고 동북도 침반 동북도 침반 그저보다 다시 먼저 새하라, 멈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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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사랑하는 중으로 사랑을 찾아 다른 이의 마음을 언제나 사랑이 전주 한 번 더 우리 태양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 인천과 사랑이 한 번 더 나른다른 사랑이 태양으로 사랑이 태양하고 행복한 인천 사랑이 태양으로 사랑이 어디라도 빌려놓다 바람 불며 꿈타는 사랑을 찾아 한 번 더 하나, 같이 한 번 더 준비하시고 태양으로 번호가 놓지만 운명의 눈치만 그렇거나 같이 번져 세월에 멈춰라 내가 간다 불타는 중으로 사랑을 찾아가는 네 마음을 언제나 사랑했던 줄 세련을 찾아가는 네 마음을 언제나 사랑했던 줄 사랑했던 줄 사랑했던 줄 사랑했던 줄 사랑했던 줄 물 한 모금 하세요 빨리 물 한 모금 하세요 좋은 무대 좋은 노래 하시는 목을 좀 추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찬원 시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서오세요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계양구하고는 인연이 좀 있으세요? 아니요 계양구에는 스케줄상 올 일이 많은데 이렇게 여러분들 무대에 선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구민을 만난 것도 처음이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근데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함께해 주시네요 정말 깜짝 놀랬습니다 와우 아니 우리 이찬원씨 팬클럽이야 뭐 당연히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시겠지만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도 열렬하게 다시 한번 크게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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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노래를 하는 가수지만 음악은 사실 듣는 사람의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니까 우리 가수 이찬원씨가 더 멋진 노래 해주신 것 같아서 그것도 참 좋습니다 정말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들께서 이 무대를 즐겨주시는 무대의식 자체 문화의식이 대단하시네 그 언제나 보면 저도 이제 무대에서 이찬원씨를 가끔 만나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참 그 뭐라 그럴까 바른 가수 그죠? 참 바른 가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릇댐이 요만큼도 없는 아유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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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참 보면 기분이 좋아 이제 아유 감사합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 계양구 우리 구민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말씀 한번 먼저 해주세요 네 우리 계양구민 여러분들 이십 후에 계양구민의 날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오늘 이 무대를 통해서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화합이 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늘 가정과 개인의 평안한 일만 가득하시고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누구한지 모르게 잘해요. 감사합니다. 예, 예. 누구라고는 말은 못하겠는데 말 못하는 가수가 꽤 있어. 아, 예? 잘생겼다고요? 아유, 감사합니다. 그래서 내가 오늘 MC로 발탁된 거예요. 자, 오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는 우리 MC 선생님께도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사회를 보면 출연자가 모두 잘생겨 보입니다. 아유, 큰 장점이죠. 네네네. 자, 이어지는 우리 이찬원 씨의 멋진 무대 진두백이 안 할 거예요? 그 전에 또 한 곡이 더 있는데 아우, 예. 자, 그럼 미온산에? 그렇습니다. 자, 미온산에부터 출발합니다. 미온산에 보내드리겠습니다. 미온산에, 미온산에, 미온산에. 미온산에, 미온산에, 미온산에. 세 sare, 네? 아니 똑같아, 미온산에. 아멘 살아난다 맘에 짱이 꽃처럼 붓까봐 얼굴이 우배비를 이루어진 우배던데 순진한 내 가슴에 우배비를 사례비를 미온사 다같이 미온사 사례비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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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학생님의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같이 사례비를 사례비를 미온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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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례비를 미온사 아멘 다같이 바삼 inator 이 카레외 4 도와비를 치룰 지룰 치룰 이elles 그 사랑한 양말을 깨끗해 그냥 잊어차 눈물이 내 눈이 이루어진 고래정대 승리한 내 가슴에 눈물이 던진 사례라 다같이 내 눈 사례 미운 산에 미운 산에야 감사합니다. 새로 저녁으로 미운 산에 보내드렸습니다. 여러분 신나게 재밌게 잘 즐기셨습니까? 감사합니다.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? 고맙습니다. 이 동에서 하도 난리를 쳐가지고 저쪽까지도 못했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들 제 29회 인천 계양구민의 날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. 또 제 무대 재밌게 즐겨주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. 또 이제 끝나고 정말 훌륭한 우리 송가인씨의 무대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주실거죠? 감사합니다. 자 그렇다면 이제 저는 준비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2차 노래하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노래 어떤 곡입니까? 진또기 진또기 맞습니까? 자 그렇다면 저는 지금의 찬또기를 이 계양구 무대에 있게 만들어줄 진또기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주신 계양구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곡입니다.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고 맛있는 분들을 함께 따라 부르십쇼! 버텀 마을을 위하여 서서운 마을의 경안을 이번 날은 다 같이 진도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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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세마리 전지에 안전 불불바람을 다같이 진도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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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는 이 바람을 편밀어 바다의 식품을 막아두고 그 말 없이 마을을 지켜 진도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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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의 기기 신도의 기기 신도의 기기 학교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겨울인 여러분들 늘 행복한 일만 가져가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.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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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빈 마라 너를 다하라 하하 나같이 신도의 신도의 기기 신도의 기기 신도의 기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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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도의 기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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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하 하하 멋진 무대 하하